아니 지금 아들이 지금 9살이에요. 9살인데 아드님이 먹는 거를 보면서 얘는 내 아들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낀다고요. 아파도 먹을 때 아픈 통증보다 아픈 통증보다 씹었을 때 행복이 더 큰 거지. 그나마 오븐 스파게티를 먹겠다는 거예요. 오븐 스파게티를 뜨겁잖아. 내가 내려줬는데 갑자기 포크를 들고 애기니까 턱을 댄 거야. 그릇에 앗 뜨거워 된 거야. 그런데 이게 막 너무 뜨거우니까 부끄러워 그러잖아요. 제가 먹다 말고 약을 바르려고 할 때 아 아빠 병원을 가자. 병원을 가자. 안 돼. 왜 이거 먹으려고. 병원을 안 간다고 그러지.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지. 그런데 약을 어떻게 이렇게 울더라도 아 뜨거워 난리가 난 거야. 뜨거워 먹으려면 되면 안 돼. 뚝뚝 흘리면서. 여러 가지 생각. 야 얘는 내 아들이 많구나. 너무 예쁘네. 너무 예쁘네.